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요즘 정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보셔서 주식 투자하면 다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부터 주식 투자하면 3대가 망한다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느냐? 주식으로 그만큼 돈을 벌기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자산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것은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거죠 이게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 많은 거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한다? 이 사람들이 다 견제자유를 얻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위 시장에서 패자가 많은 이유는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주식 계좌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고 만원, 2만원만 있어도 5천원만 있어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소액이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패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송 회장님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그냥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회사에서 친구가 야 너 주식 투자 안 하냐? 요즘 주식 투자 안 해서 어떻게 살아? 무조건 해야지 뭐 사야 되는데요? 3,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권유해가지고 그냥 뭐 주식 투자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돈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그리고 언제 팔겠다 이런 계획이었고 막연하게 어? 사놓고? 어 이거 왜 안 올라? 내가 사자마자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하루 지났는데 왜 안 오르지? 불안감에 떨고 돈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돈의 힘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구제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요 김승호 의장님이 딱 보기에 이상한 건 뭐냐면 재산을 모을 때는 정말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고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모을 때 정말 100원, 10원, 1000원 정말 아껴서 이렇게 모으면서도 이 돈을 쓰는 거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누구 말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말들을 믿어버리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래서 김승호 의장님이 이걸 두고 피같이 벌어서 물같이 쓰는 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식시장에서 100만년 만에 온 기회다 100년만에 온 기회라니까 나도 투자해야겠네 그래서 뭐 있는 데 없는 데 다 끌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뭐 유명하다는 주식 유튜브에서 떠드는 주식들 덜렁 사놓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루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이 종목 사야지 결정한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그 종목 안 좋아요 그 종목 절대 사지 마세요 그 종목은 투자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한두 마디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면은 어? 내가 잘못 샀나? 나 이러다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아 나 이제 1년치 이자 벌었다 뭐 요즘 금리가 얼마 안되잖아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3% 4% 몰라도 야 나 1년치 이자 벌었네 이러고 좋아하고 조금만 내려와도 조금만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손해를 보고 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칫 주변의 전문가들 뭐 이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 이거 주식 오르나요? 삼성전자 오르나요? 뭐 SK하이닉스 오르나요? 테슬라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이거 이제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보기에 이런 질문들은 바보 같은 질문이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마치 안다는 듯이 내일 이 주식 오릅니다 내일 이건 저항선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런 질문들을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을 듣고 있는 이유는 다 내가 급하기 때문에 아 나 이거 투자했으니까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아 한 달 만에 30% 벌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두 배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바보 같은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대하면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설령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 돈은 다시 주식시장에서 돌아와서 결국 원문감께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벌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다 주식시장을 그렇게 돈을 벌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도 주식시장을 또 하겠죠 근데 그 방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가서는 결국에는 이런 투자 방식으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투자금을 모아서 함께 회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조금 실적이 안 좋다고 어, 난 동업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러지 않잖아요 계속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죠 이게 바로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이걸 사놓고 만원짜리 주식 사놓고 언제 만천원 되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누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고 들고 이 본질에 따라 투자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회사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회계 장부는 어떤지, 연관 보고서는 어떤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기는 사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들 견해를 듣고 내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라는 거죠 아까 돈의 품질, 제가 잠깐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는 거예요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굉장히 편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 돈을 한 달 뒤에 월세를 내야 돼 혹은 대출금을 갚아야 돼 이런 돈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돈 이 돈은 이 주식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투자라는 것은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을 샀으면 비싸게 팔아야지, 잘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팔 때보다 중요한 게 살 때라는 거죠 우리가 살 때 싸게 사버리면 파는 거는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투자의 성과 내가 돈을 벌지 안 벌지는 팔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 때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온다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폭 속에서 이 폭락장이 오면 당장이라도 주식시장이 다 꺼질 것처럼 주식이 계속 떨어질 것처럼 언론이 기사를 쓰고 분위기가 그렇대거든요 이 분위기 휩쓸려서 많은 투자들이 지금 이제 위기다 이제 주식 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하려면 이런 공포 속에서 남들이 주식시장은 끝났다 라는 이런 공포, 두려움 속에서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김승호 의장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너무 좋다 이 주식이 10년 동안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주식들은 내가 슬슬 팔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 이 주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봤더니 되게 안전하고 돈 잘 벌고 있어 이런 주식들을 조금조금씩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주식들은 남들이 다 안좋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싸게 살면은 당연히 이익을 낼 것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포 속에서 사 모으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남들과 좀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제가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세 번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이 주식시장에 성공한 사람들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해당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김승호 의장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어떤 내가 생각으로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 라고 김승호 의장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자기 자본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 아니라 영끈한 돈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돈으로 내가 선택한 그 기업을 믿고 내 안목을 믿고 그 결실을 시간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주의시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의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